강원도 내에 머물렀던 기압골이 물러가면서 비는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영동지역에는 내일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중남부지역이 5에서 20mm, 북부지역은 5에서 40mm입니다. 오는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영동 남부지역은 최고 60mm, 도내 나머지 지역에는 30에서 80mm, 영서중북부지역의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교적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비의 영향으로 폭염이 주춤하면서 내일 낮 최고기온은 강원 내륙 29에서 32도, 산지 23에서 25도, 동해안 24에서 26도로 오늘보다 3도 안팎 떨어지겠습니다.